자 먼저 시청자님 전화주신 분 계시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HL만도요. 네. 20% 정도 되고요. 네. 어 만 4만 1850원이요. 4만 1850원에 20% 비중 담으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4.91% 4.90%의 하락이 있었고요. 장중에 7% 넘게 빠지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다가 낙폭을 줄였네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이거 좀 더 물타기 좀 해도 되려나 싶었어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L만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시청자분께서 20% 정도 손실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낙폭을 줄이시는 거 보고 추가 매수 염두에 두셨나 봐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흐름들을 좀 더 더 기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고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 믹스에 대한 부분에서 완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 이제 고객사에 따른 수요 둔화도 있고 리스크에 대한 리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주가의 하락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지만은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그 전년 분기 대비 한 85%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더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4분기 때 만약에 전망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3분기 시점 보다도 4분기 때 전망을 예측을 해본다 하면 문제가 없을 때는 결국은 7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그 흑자, 그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일부 좀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 시점을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형태가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거나 뭐 매수대가 많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수급 형태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저라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그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비중 20%에서 10%를 좀 축소를 하시고 추후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좀 버텨보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겠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바로 하기보다는 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3만원 대 아래, 3만천원 대 아래 때까지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행보 구간을 좀 걸쳐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좀 더 더 열려져 있는데 3만천원 대 아래 때만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서 행보 구간으로 일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준다 하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 한다면 평단이 대략 한 3만5천원에서 3만6천원 정도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추세가 전향이 돼서 4만원 초반, 4만원대나 3만9천원대 되면은 비중을 대거 좀 많이 줄이시고 이외에는 한 4만2천원대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 이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수입 실현하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때를 기다려 보시고 3만1천원대까지만 깨지지 않고 그 구간에서 행보 구간을 좀 걸쳐서 간다 하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고 3만9천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3만9천원대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크게 줄이시고 지금 현재 평단에 있는 4만1천8백5십원대 전략 매도를 좀 그때는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비중을 줄이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버티시다가 추가 매수를 노리시겠어요? 일단 조금 줄이고 조금만 줄이고 그 다음에 꼽으러다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3만1천원까지 열어뒀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또 회복 가능성, 일회성 비용이라는 부분도 해석을 해봤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1만도 실적 부진에 리콜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일회성 비용도 가미가 됐고 여기에 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 매력은 높지 않은 종목이고요. 지금 추가 매수보다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3만1천원까지 하락을 열어두고 횡보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 3만9천원에서 4만원, 2차는 4만2천원 부근 매수가에서 전략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권희천님이시고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기아 8만6천5백원의 비중 20%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기아의 오늘 종가 살펴보시면 2.01%가 하락한 7만8천1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0월 초에 고점을 찍고 8만7천원 부근에서 쭉 내려오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기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대응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 매출은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272%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름은 분기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매출은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전년 분기 대비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3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4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실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는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좋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분기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계속 매출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의 매력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지금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 주가에서 7만 7천원? 7만 5천원대 7만 6천원대 아랫대 내려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10% 정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7만 한 6천원대 터치를 하면 그때는 비중을 10%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열려있다 해서 7만원대 버텨준다 하면 그때는 다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하방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구간에 잘 버텨주는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7만 6천원대를 비중을 좀 20%에서 10% 좀 손절을 하는 구간이라고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8만 5천원대 매수하던 가격은 돌파하시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대는 좀 버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결국은 계속 리포트에서는 저평가 매력도 저평가 매력도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이슈가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GM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시겠다 한다면 7만원대까지 하락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좀 줄일 수 있어 그러면 7만 6천원대 아랫대 내려오면 그때는 비중을 20%에서 10%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7만원대 다시 좀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7만원대 지지구간을 형성을 해서 버텨준다 하면 버텨준다 하면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동등하게 비중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 평단이 대략 한 7만원부그대 상담부그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다시 8만 5천원대 진입을 하면 그때는 수익보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지금은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주가의 조정 가능성을 계속 좀 열어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3분기는 비수기이지만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증권사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눈에 띄는 게 제목이 요즘은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기아에 대해서 IM, PR, 세배어, OK, 넥스트타임, 넥스트타임 주가 반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지금 GM이나 포드의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주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만큼 자동차주들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따라서 7만 2천 원에서 7만 6천 원 터치를 했을 때 비중을 절반 줄이고 7만 원대 잘 버텨나간다면은 이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모아나가는 전략 제시가 됐고요. 1차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선까지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 알맥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만 2천 원에 15%. 예, 5만 2천 100원에 매수를 해주셨네요. 네네, 15%. 예, 15% 비중 있으시고요. 오늘 종가는 0.9%가량 상승한 4만 5천 550원 기록했습니다. 이게 저기 고가 대비 한 7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고 또 뭐예요, 이게 실적도 좋다고 해서 아, 공목가가 5만 원이길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조금 빠져서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상장 당시에 상장 첫날에 18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네, 한 70% 정도 빠졌더라고요. 예, 이 고점 대비해서 70% 빠졌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10%대 손실입니다. 알맥 공목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일단 지금 알맥에 대해서 공목가는 잘 보고 사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목가를 하회했을 때 사실상 좀 사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딱 그 언저리 부근에 잘 좀 걸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지금은 흐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이 알맥에 대해서 회사를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열사의 100억 원 채무보증에 대한 결정 이슈가 좀 나와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알맥은 공목가 아래로 터치를 한 시점이고 지금은 그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그 6개월 기준 시점을 봤을 때는 4개월 정도 지금 상장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만 2,1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을 때 6만 원 이상 돌파가 한번 나와준다 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6개월이나 5개월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또 추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또 공목가 아래 부분들로 하회를 하고 또 지금처럼 10월 때처럼 횡보 구간을 일부 걸치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또 재차 매수를 하면서 내년 2월, 3월 때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하면 그때 또 매도 포인트 시점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회에서 추후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4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6개월 보호 해제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6만 원을 만약에 일시적으로 크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비중만 반만 줄이시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계속 좀 보셨다가 그 6만 5천 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6만 원대 매도 매도 비중을 좀 크게 줄이시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5개월 정도 상장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6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탈만 하지만 않는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6만 원대 되면은 일단 비중은 좀 반 정도 줄여놓고 6만 5천 원대까지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보호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호위에서 물량이 언제 6개월 후에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2개월 후에 더 나올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6개월에 보호위에서 물량 구체적으로 체크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체크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6개월, 12개월 이렇게 통상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개월에 보호위에서 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전에 좀 선반이 돼서 이 주가에 따른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좀 경험상을 봤을 때 그 보호위에서 물량이 나오기 전에 이 두 달 전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노리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뒤에는 상장한 지 6개월 뒤에는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기존에 가지셨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6개월 시점 때 물량이 얼마나 나오지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체크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그 전까지 기대감이 좀 상당히 반영이 되고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만 원 이상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보호위에서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맥입니다.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기업인데요. 신규 상장한 게 지난 6월 30일이니까 6개월이면은 12월 말입니다. 보호위에서 물량 해제 6개월 이때 이 시기에 또 다시 한번 주가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공모가를 하회했을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한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목표가 6만 원에서 비중 절반 축소해 주시고 2차 6만 5천 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장 이후에 6개월 때 보호위에서 물량 해제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에 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과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면 저희 스트리밍 찾아와 주실 수 있는데요. 그 스트리밍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회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뜨는해처럼님께서 하나시스템을 13,9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12%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시스템 오늘 10.47% 아 10. 죄송합니다. 10.48%가 상승했습니다. 12,970원 선에 오늘 종가를 찍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10% 가까운 손실이십니다. 오늘 대신에 10% 올랐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줄이셨어요. 오늘 하나시스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 37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6,800% 정도 늘었다라고 좀 밝혀졌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매출액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슈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10% 이상 상승을 했지만은 목표가를 14,500원대를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900원대 되시긴 하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14,500원대 이상 부분의 때는 그 위에 지금 두터운 저항구간도 있고 지금 현재부터는 저항구간이 굉장히 좀 2평선이든 뭐든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관점이 계속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4,500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마무리를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그렇게 뭐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 좀 호실적으로 전망을 할 것 같고 또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 역시나 기술적 분석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14,500원대부터 강한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손절가보다는 14,500원대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대응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가는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00% 급증입니다. 지난해 5억 원에서 370억 원대까지 뛰어오른 실적이 나왔죠. K-방산의 효과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쟁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 2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상전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 정책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14,500원 선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 분은 유튜브에서 서원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현대위아 6만 3... 어 예 아이고 아이고 자 다음 예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신 분이시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금양을 금요일 날 샀거든요. 예예 어 8만 7천원에 네 그래서 얼마까지 들고 있으면 되나 하고 전화드렸어요. 아 수익이 나셨네요 시청자님. 예 쬐껍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매수를 하시고 곧바로 오늘 4.82%까지 추가로 더 올라가면서 9만 5,600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걸까요? 아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예 매매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 역할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양 단기로 갈까요? 아니면 중기 투자 가능할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10만원 대 되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조정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쪽은 좀 실적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콜딩스나 이런 쪽은 솔직히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제 실적적인 부분들에 이게 좀 기여가 되기 때문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양의 경우에는 실적이 생당히 좀 많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2023년 3월 때 375억 그리고 2006월 때 379억 원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억 원 나왔고요. 2분기 때 그리고 6월 때는 마이너스 46억 원 나왔습니다. 3분기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저는 전망하지 않고요. 결국은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실체가 있거나 수치가 찍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주가는 낮은 편에서 좀 속하는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실적은 안 좋은 편 이러면은 좀 그래도 좀 오래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기존에 8월부터 10월까지 들어온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량에 대해서 일부 좀 상환하려는 의도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10만 원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광산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망은 밝다 그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은 오히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비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쪽으로 저는 오히려 수치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10만 원 정도 관점으로 보고 접근해 드리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금양 10만 원까지 목표주가 제시됐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금양 바닥을 잘 잡아주신 시청자분 만나봤는데요.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숫자 뒷받침 되는 종목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양에 단기 목표주가 10만 원 선 설정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서원희님이시고요. 현대위아를 63,320원에 8% 비중으로 진단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많이 올라오네요. 현대위아가 6.74% 크게 하락하면서 5만 6,7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시청자님 10%대 손실로 접어드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잘 버티다가 오늘 강한 장대 은봉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제가 개별적인 의견을 좀 못 드릴 것 같은 게 뭐냐면 현대위아가 실적이 11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1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든 뭐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을 해라 1일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그걸 떠나서 최근에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열어두시고 체킹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기하든 뭐든 실적이 나올 때마다 조정은 어느 정도 열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다른 대응하시기보다는 11월 1일 때 지금 IR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11월 1일 때 그때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주가가 일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막아주고 횡보고가를 좀 걸쳐준다 하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매물대가 좀 두껍긴 한데 지금 한 5만 5천원에서 6만 3천원대 안에 지금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그 실적이 발표되고 조정이 나온다 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좀 때를 기다리셨다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다른 대응하지 마시고 실적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추후에 흐름을 파악하고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추가 매수 가격만 설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은 추가 매수 가격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그 실적 발표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11월 1일이면은 다다음 날 네 내일 모레군요. 아유 진단은 그때 다시 의뢰를 해주셔야 될까요? 현대위아입니다. 자동차주는 추가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GM이나 포드 쪽에서 전기차 생산량에 대해서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1월 1일 IR 컨퍼런스 콜을 체크를 하면서 이후에 이 종목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 그 기간 동안 일단 당분간은 5만 5천 원에서 6만 3천 원 전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AGN의 솔루션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44만 원에 30%인데요. 네. 저기 70% 돈이 남아서 어디서 재매수를 해야 되나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현금 확보를 해두신 건가요?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걸까요? 아이고 저기 저 100% 갖고 있다가 30%만 사고 네. 70% 남아 있어요. 네 현금이 70% 남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재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나 몰라서 그래요. 아 예예 원래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가 현금화를 하셨군요. 네. 아 네. 이 종목이 44만 원 부근에서 좀 43만 원 정도에서 지지력을 보였었는데 그동안 이번 지금 세 번째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했을 때 저점이 2선이었는데 지금 세 번째에서 뚫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40만 5천 원 선까지 오늘 주가 보이면서 1%의 상승 기록한 모습인데요. 과연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추가 매수 타이밍 보고 계십니다. 전략 주시죠. 일단 지금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 3거래 연속 빨간불이 들어와 조금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2부에서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4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보다는 매출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업황 전망에 대해서 2차전지 배터리 쪽이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둘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 떨어진다 하고 해서 바로 좀 하시기보다는 좀 더 이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보다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일시적으로 한 2주 정도만 잘 막아주고 흐름만 잘 유지만 해준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47만원에서 46만원 이상 이후로부터는 좀 돌파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만원 정도 됐을 때 그때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 그러니까 주가에서 또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재차 또 그때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6만원대 되면은 또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고 또 40만원 아랫대 내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보다는 이러한 그 40만원대나 38만원대 사이를 계속 좀 버텨주면서 한 2주간 버텨준다 하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기 때에 대해서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은 영업이익은 좀 더 감소를 할 수 있고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자체 기대감은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이슈들이 크게 나와주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시고 추후에 한 2주 정도만 주가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35만원 선인데 여기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상장 이후로 했을 때는 1년 되는 시점이 벌써 다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5만원대까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수치가 반영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지금 구간만 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생산 확대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좀 길을 열어두시고 전기차의 흐름들이나 시장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고 지금 현재 구간을 잘 버텨준다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판단이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매수를 하시면 조금 성급하시다고 하고요.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지지선이 나오는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7만 원 정도면 70% 사려고 하는데요. 네. 지지를 잘하는지 일단 횡보 구간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한 또 언론 보도에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기사도 눈에 띄더라고요. 수주 잔고라든지 배터리 셀, 수주 잔고 등등에 대해서 아마 배터리 투자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 잘 확인을 했고 긍정적이었고요. 4분기 실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은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현재는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2주 정도 지지선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시면서 목표 주가 46만 원 선 가능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조조하리님이시고요. 애경케미칼 11,950원의 10%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2.34%가 오른 11,3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과와 큰 차이가 없는 오늘 반등 나온 구간인데요. 애경케미칼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애경케미칼에 따른 이슈가 기존에 10월 18일인가요? 그때 윗고리를 좀 달았다가 차이시는 좀 나와졌었는데 그 당시 때 하드카본 응급제에 대해서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이슈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저항 공간을 막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되는 흐름들이 최근에 4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6월부터 크게 올라오긴 했지만 조정세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금 잔뜩 저항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테마성의 흐름들을 보고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13,600원부터 23,000원대까지 지금 엄청난 저항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14,000원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게 된다 하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좀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에 대한 염려를 두는 것보다도 언제 갑자기 이슈가 부각돼서 튀어 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튀어 오를 때 그때는 14,000원대 좀 마무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기존에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이 구간에 갭을 상승했던 구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그 부에서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14,000원대 정도 되면 차익시간이 대거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애경케미칼 트레이딩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4,000원의 전략 매도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공약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수장님, 내일 어떤 포인트 제시하시겠어요? 내일도 역시나 저는 좀 증시 자체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급등시 차이신의 전략이 되어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흐름을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락을 굉장히 좀 조정폭을 많이 보였잖아요. 조정폭을 많이 보였는데 그거를 좀 상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황 회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는 당분간은 좋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외국이든 기관이든 수면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상한을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 한 번 정도는 더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인 흐름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좀 급등이 나와주는 상황이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때는 계속 좀 현금 확보를 해두시고 11월 한 2주차 때 정도 때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때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권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발표되면 대거 지금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이 나와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때 대비만큼 상승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큰 영향이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분기별로 지금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만 성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장품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다음 달에 광군제에 따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광군제를 했을 때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 때 한 그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줄었고 올해 광군제에 대해서도 뭐 기대감이 크다 뭐 얘기는 나오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좀 경쟁 체제로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치킨게임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일시적인 매출은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보실 때는 광군제 이후까지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주가가 크게 높게 상승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일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체크를 하실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HBM3와 관련된 수치가 언제 찍히는지 그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좀 앞당겨진다 하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콜을 계속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또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전망이 좋고 이렇게 나와주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실적을 까봐야 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무리하게 실적 발표되기 전에 막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다 발표가 나고 접근을 해도 그렇게 뷰티 쪽에는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점점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방산 쪽은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산에 대해서 퍼스텍이든 빅텍이든 간에 테마주의 형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추가 상승을 했을 때는 찰신을 하고 또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이 관점은 유의합니다. 그런데 LIG 넥슨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좀 꾸준히 가져가 보셔야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영국과의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국 경제사절단도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영국의 M, 뭐라 그러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용어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수제를 따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지금 건보류에 따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수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내일은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반도체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좀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것인지 판단을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에 또 영국의 UAM 기업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2,400억 원 규모의 관련 UAM 관련 부품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 내일 실적 발표 있어요. 삼성전자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터리나 그런 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 의견을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이 분기별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쪽에서는 방산 의료기기 반도체 이쪽이 조금 더 가시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의료기기는 실적은 뭐 그다지 기대는 하진 않지만은 기존에 최근에 9월달이나 8월달부터 계속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제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정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계속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순수 제약바이오 쪽은 당분간은 좀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제약바이오 쪽은 내년에 3분기 때 감사 보고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소형주 위주로 보실 때는 결국은 내년 3월 때 감사 보고서 시즌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육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의료기기 쪽은 좀 더 모멘텀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 실적, 납폭과대 잘 가미해서 전략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뵌게요.